지젤 질씨 안녕 니들이 벌써 나올 때가 됐어 이리와봐 이리와봐 먹을게 없다 그런데 내가 이줄라고 땅콩을 챙겨와서야 되는데 땅콩을 안 챙겨왔네 미안하다 먹을게 없다 이리와봐 이리 이놈들이 프레오리독 이라는 놈들이거든요 아이고 이놈이요 어 이거 봐라 간이 상당히 크다 이놈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먹을게 없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어후 이 놈이 지금 공격하는거가 이거 지금 물겠는데 손을 이 놈이 야 이놈이 진짜 강크네 이거 조그만한게 이놈들이 겨울 되면 땅속에 구를 파고 들어가고 살다가 날씨가 따뜻해 해지면 올라오거든요 이놈이 더운가 보다 콘크리트 바닥에다 배를 딱 갖다 붙이고 있네요 먹을 거 없다고 삐깼나 이리와 너 내하고 같이 가자 응? 너 내 따라갈래? 내 따라가자 내 따라가면 먹는 거 많이 줄게 싫어? 이리와봐 여기 온다 이놈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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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